훗날 최강이 될 돌연변이의 과거는 어땠을까? 금색을 조종하는 매그니토와 정신을 조종하는 프로페서엑스의 과거를 담은 오늘의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부자집 가정에서 태어난 프로페서엑스 찰스 자비에는 어느 날 변신이 가능한 돌연변이 미스틱 레이븐과 만났습니다. 굽게 자란 찰스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무기로 키워진 매그니토 에릭 렌셔는 자신을 무기로 만들려는 세바스찬 쇼에 의해 어머니를 잃게 되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찰스는 미스틱과 지내며 돌연변이에 대해 연구했고 에릭은 세바스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헬파이어 클럽의 수장인 세바스찬은 정치인들을 이용해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요. CIA의 요원 모이라가 세바스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에릭은 계속해서 세바스찬을 쫓고 있었고 모이라는 돌연변이에 대해 알기 위해 찰스를 찾게 됩니다. The mutation that you were talking about in your thesis, I need to know if they may have already happened. The case of the truth, if something tells me you already know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 was wondering what you told about our little arrangement. I knew better than to trust you. 그리하여 찰스는 CIA 본부로 가 도룸변이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도 보여주는데 다들 간첩으로 의심하는 반면 CIA 비밀연구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바스찬을 찾아낸 에릭 그런데 공격도 못해보고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찰스도 세바스찬을 쫓고 있었는데 상대도 찰스와 비슷한 텔레파시 능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에릭은 수중에서 쇠사슬을 조종하며 공격 그런데 세바스찬은 잠수함을 타고 도망쳤고 이에 잠수함을 조종하려는 에릭이었지만 찰스가 익사 직전인 에릭을 구하기 위해 그를 말리게 되죠 그 역시 도룸변이로 비스트라는 이명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비스트지만 지능캐라는 점 세바스찬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텔레파시 차단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에릭은 몰래 떠나려고 했지만 혼자서 세바스찬을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헹크는 찰스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세리브로를 소개 이를 사용하자 텔레파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섭외했고 그 중엔 우르버림도 있었지만 1틈안의 거절 어쨌든 도룸변의 팀이 완성되었는데요 찰스는 일단 상대의 텔레파시 능력자인 프로스트를 찾아갑니다 에릭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여 돌격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프로스트를 잡는 데 성공했고 그녀의 생각을 읽어 세바스찬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핵을 터뜨려 돌연변이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생각 그런데 비밀 연구소에 빈집 터리를 하러 온 세바스찬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하는 세바스찬이 양악을 하고 순식간에 모두를 정리한 부하들과 함께 도련변이들을 회유하는데 그에게 맞서다가 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세바스찬은 이어 곧바로 전쟁을 부추기기 시작 찰스는 모두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찰스는 에릭을 포함한 모두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에릭은 자신을 부정하는 레이븐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거듭한 훈련 끝에 팀 전체가 능력을 더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릭은 분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을 끌어다 쓰는 방법을 터득했고 찰스 덕에 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출동할 일만 남았는데 평소 돌연변이인 자신이 싫었던 핸크는 일종의 백신을 개발해 레이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데 없어지기는 커녕 더 강화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레이븐은 자신의 본 모습을 좋게 봐주는 에릭에게 호감이 생겼죠 찰스가 만든 팀 최초의 엑스맨들이 출동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현재 세바스찬의 계략에 의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철스가 소련의 장군을 조종해 일단 전쟁을 막았고 곧바로 세바스찬의 잠수함을 찾기로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핵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잠수함을 조종해보기로 한 에릭은 강해진 힘으로 쉽게 들어올렸고 방해가 있었지만 섬의 잠수함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세바스찬을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의 부하들 먼저 처치하는데 에릭이 세바스찬을 찾아냈고 대단한 시리식으로 다야겠네요 왜죠? 유지한 사람의 나비로? 한국의 저기 전쟁이? 고맙습니다. 한국의 주간을 알 수 있으며 virшем을 볼 수 있어 하지만 형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음 정힘이 일지 않고 그들의 전쟁이 불완을 할 수 있다면 moved 전멸으로 만들어서 su wont 차단 헬멧을 벗겨내자마자 찰스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멧을 써버린 에릭 그는 계획과 다르게 그동안 꿈꿔온 복수를 실행했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아닌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돌렸고 이에 에릭은 진짜 적은 인간이라며 새로운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히려의 통신도 듣지 않는 인간들이 미사일을 발사 인간과의 공존을 원했던 찰스가 에릭을 말리고 모이라의 총이 튕겨나가 에릭의 다리를 맞추게 됩니다. 에릭은 찰스를 설득했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적이라는 주장에 에릭과 함께 결국 두 파벌로 나뉘어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찰스는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돌연변이를 위한 학교를 설립했고 모이라의 기억은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에릭은 프로스트를 해방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돌연변이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죠. 먼 미래 돌연변이를 잡을 센티넬을 만들어낸 인간들 마지막 남은 돌연변이들이 방어 대설을 갖추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내구력은 물론 돌연변의 능력까지 사용하는 그들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도망가는 방법은 오직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것뿐 정확히는 섀도우캣의 능력을 이용 한 명의 의식을 과거로 보내 센티넬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센티넬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서로 싸우던 찰스와 에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힘을 합친 상태 센티넬은 볼리바 트라스크라는 인간이 개발한 것으로 미스틱의 능력을 활용해 만들었는데 과거 미스틱이 트라스크를 죽이게 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센티넬이 정부에 지원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의식의 이동은 보통 2주 정도가 몸이 버티는 한계라고 하지만 로건은 힐링 팩터가 있었기에 더 먼 과거로가 센티넬의 개발을 막아보기로 했죠. 그리하여 로건이 젊은 모습으로 깨어났고 아직 아담한 디움을 이식하기도 전 젊은 시절에 찰스를 찾았습니다. 정확히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이후 찰스가 총에 맞아 막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시점이었죠. 찰스람은 이해할 것 같아 바로 사태를 설명하는데 그는 다리를 치료할 약을 사용해 능력을 못 쓸 뿐더러 로건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에릭까지 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찰스는 학교를 만들어 도렌미네드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베트남전이 열리면서 모두가 징집되자 의지가 꺾여 약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돌려 로건을 도와주기로 해 일단 에릭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미스틱은 막 트라스크의 계획을 알아내고 있는 시점이었고 로건은 에릭의 구출을 도와줄 한 도렌베니를 찾았는데요 보는 것처럼 속도가 특기인 도렌베니 피터라고 합니다. 펜타곤에 들어가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긴 피터가 돕기로 하고 이들은 곧바로 잠입을 시작 간수로 위장한 피터가 진입하는데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된 과목으로 가자 에릭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진동을 이용해 천장을 박살내는 피터 무시무시한 속도로 엘리베이터까지 진입 하지만 문제가 생겼고 능력을 못쓰는 찰스였기에 에릭이 나서려는데 피터가 다시 한번 나서며 그 유명한 명장면이 만들어집니다. 피터와는 다음을 계약하고 이들은 이제 미스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릭과 찰스는 또 감정싸움을 시작했는데 로건은 이 상황이 그냥 귀엽기만 합니다. 트라스크는 막 센티넬에 대한 설명을 하며 발표를 하는 중이었는데 도룸벤이 탐지기에 몰래 잠입한 미스틱이 걸렸고 트라스크를 죽이려는 바로 그 시점 로건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에릭은 센티넬 개발의 원인인 미스틱을 제거하려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 로건은 과거의 기억에 혼란스러워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 의식이 끊기면서 미래의 로건이 몸에서 나갑니다. 밖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로건의 상태는 안정이 되었는데 도룸벤이 들은 안동이 그대로 세상에 알려지며 정부는 결국 트라스크의 센티넬 개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결국 또 혼자 행동하기 시작 로건은 찰스가 다시 능력을 사용해주길 부탁했고 찰스는 약없이 이겨내보기를 했습니다. 트라스크는 미스틱의 유전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센티넬이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에릭이 현장에 나타났죠. 찰스는 다시 세리브로를 사용 하지만 오랜만에 사용하는 능력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에 찰스가 로건의 머릿속을 들여다봤고 미래의 찰스와 과거의 찰스가 만나게 되었죠. 미래의 자신에게 조언을 얻은 찰스가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에릭은 센티넬의 몸체에 철근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찰스는 미스틱을 설득했고 그 장소가 미스틱의 목적지와 같았습니다. 에릭은 펜타곤에 침입해 텔레파시 차단 헬멧을 다시 착용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가운데 과거 일행은 발표 현장에 도착했고 에릭은 야구 경기장을 통째로 들어 현장을 급습 찰스는 트라스크를 죽이려는 미스틱을 말리고 에릭에 의해 조종되는 센티넬들은 인간들을 켜놓습니다. 미래에도 전쟁이 시작 미래의 돌연변이 들은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에릭은 미쳐 날뛰고 있었죠. 되려당하면서 멀리 던져지고 트라스크는 미스틱을 생포하려는데 에릭이 벙크를 통째로 꺼내버렸죠. 이후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며 전쟁을 선포하려는 매그니토 그는 미스틱이었고 미스틱이 에릭을 제압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찰스는 곧바로 미스틱을 설득 미스틱이 트라스크를 죽이는 과거를 바꾸게 되면서 센티넬의 개발도 없던 일이 되어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미래에서 다시 깨어난 로건은 평화로운 노련변이 학교와 모두가 살아있는 미래 그리고 죽지 않은 징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읽은 찰스가 바로 상황을 알아채면서 물에 빠진 로건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건 바로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미스틱이 로건을 건져낸 덕에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페스트는 막을 때립니다. 최초의 돌연변이 엔사바누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원망하는 한 세력이 의식을 방해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하는데 스와덕에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의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입니다. 때는 데이즈 오브 퓨처페스트 사건 직후 과거의 시점으로 에릭은 수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던 에릭은 웬일로 마음을 다잡고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죠. 아내와 딸도 있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일반인의 삶 찰스가 다시 시작한 학교에는 새로운 돌연변이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진과 스캇도 있었죠. 오리지널에서부터 사이클롭스로 이름을 알린 스캇 그리고 피닉스의 숙주 진 얼마 후 엔사바노르의 유적지에는 모이라가 등장 마침 누군가 의식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주문에 답을 하듯 엔사바노르가 깨어납니다. 미친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최종 보스를 깨워버렸죠. 에릭은 어느 날 공장에서 동료를 살리기 위해 능력을 사용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진은 죽음이 보이는 악몽을 꾸고 헹크는 어제 일어난 일과 관련된 것 같다 말해주는데 세리브로를 사용하기로 한 찰스는 모이라가 유적지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직장 동료의 신고 때문에 경찰에게 잡혀가게 생긴 에릭 수배 때문에 뺄 수 없었던 에릭은 순순히 잡혀가는데 도렛면이었던 딸이 근처 동물들을 부르며 저항했고 실수로 날아간 화살에 아내와 딸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온 앤 사바누르 찰스는 모이라를 찾아가 앤 사바누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돌연변이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앤 사바누르 과거 인간들의 전쟁을 본 앤 사바누르는 인간들을 괘씸히 여겨 세상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그를 데려온 스톰에게 힘을 주고는 부하를 찾기로 했죠. 미스틱은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찾기 시작 자신의 수화인 포호스맨을 만들기 시작했고 미스틱은 에릭의 상황을 알았기에 돕고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릭은 배신감에 다시 매그니토가 되었고 앤 사바누르의 선택을 받았죠.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 둘 에릭은 덕분에 금속뿐 아닌 자성물질들을 다루는 능력까지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실버 피터는 우연히 에릭이 아빠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위스틱은 찰스에게 에릭을 찾아주길 부탁 에릭을 도와주겠다 말하는데 에릭은 이미 매그니토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앤 사바누르는 역으로 찰스와 연결한 후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의 무기들을 모두 없애버리기 시작 찰스의 능력이 탐났던 그는 직접 찾아와 찰스를 데려갔죠. 연구소는 폭발한 위기에 처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퀵실버의 두번째 활약으로 사망자는 한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스트라이커 소령이 나타나 갑자기 돌연변이들을 보행 주요 인물들만 그의 연구소로 데려갑니다. 스트라이커는 전세계의 무기가 사라진 것이 찰스의 소행이라 믿는 상황 이전 작품부터 왜 그러는지 모이라의 말은 또 개무시당합니다. 앤 사바누르는 찰스의 능력을 증폭시켜 전세계의 인간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시작 연구소에는 잡혀가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등장 한 우리의 실험체를 꺼내버리는데 그 실험체는 아담한티움을 이식한 울버린 울버린이 다 쓰러진 덕분에 갇혀있던 이들을 쉽게 구출합니다. 앤 사바누르는 도시를 쓸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막고 찰스를 구하기 위해 엑스맨들이 출동 찰스는 앤 사바누르에게 능력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전세계가 초토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의식을 시작하는 앤 사바누르 미스틱은 에릭을 설득하는데 피터는 차마 아빠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찰스 형님은 의식때문에 머리카락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끝나기 전에 구출에 성공 바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에릭이 생각에 잠긴 가운데 엑스맨들은 앤 사바누르에 맞섭니다. 찰스는 그의 정신에 침투해 공격을 시작 이어 에릭이 마음을 바꿔 엑스맨을 도왔고 모두가 합공을 시작했습니다. 4명과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 끄떡없는 앤 사바누르 그러나 진의 힘을 알고 있었던 찰스는 진의 힘을 개방시키며 피닉스 포스의 힘으로 엔 사바누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도렌변이들의 존재는 또 한 번 경계 대상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본 작품은 다음으로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다크 피닉스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희대의 망작이라고도 불릴 만큼 평이 안 좋은지라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건은 시리즈라고 보기보다는 독자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크 피닉스는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저 오브 퓨처페스트가 너무 뛰어난지라 아포칼립스는 조금 무친감이 있는데 다시 보니가 아포칼립스도 괜찮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엔 사바누르의 힘이 너무 오버밸런스이긴 한데 또 엑스맨 측에는 피닉스 포스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니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만 나오던 캐릭터들도 전부 나왔고 대우표에서 스트라이커한테 잡혀간 울버린이 자연스럽게 아담한 디움을 이식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찰스가 왜 대머리가 된건지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그냥 전혀 무난하다고 생각한 영화입니다. 요즘에 이런 영화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보고나서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베베시르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